잘생겼습니다 잘생겼고요 안녕 안녕 진짜 오랜만입니다 인스럼 친구들 오늘 제가 스케줄 생각보다 빨리 끝 오면서 시간은 돼 돼서 죽음 장감 인스타그램 라이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라이프 지금요 아까 스케줄 녹음 안 돼? 그냥 스케줄 하고 다음에 지금 생각보다 빨리 마무리했고 이젠 그냥 자유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인스타그램 라이프 하고 다음에 연습 가려고 했습니다 그냥 너무 오랜만에 오늘 인사하고 싶어서 켰어요 그리고 그것도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 이번에 생일 때 그때 영국에서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때 엄마랑 같이 밤에 만나서 같이 저녁밥 먹고 다음에 여동생이랑 여동생 남자친구 우리 엄마 같이 생일 작은 생일 파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 이거 선물해 줬어 그... 이거 어떻게 불리지? 앱... 벨파이어? 그 공기 정수기 한 그 작은 기계 그러니까 이렇게 입이 가깝게 되면 뭔가 차가운 바람가 있어요 누가 온다 냥냥 헨리 들어와요 I don't wanna come down from your love We'll be less together Let me fall Don't ever let me come down from your love From your love 우리 그거 얘기합시다 그 저 한국 도착하자마자 그 밤에 어떤 스케줄일 수 없고 다음에 집에 들어왔는데 제가 화장실에서 뭐 저를 제가 열심히 비즈니스를 자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애들 갑자기 어! 군이 군이다 군 군 갑자기 그 화장실 문 되게 세게 툭툭 이렇게 넉 했어요 빨리 문 열어 진짜 급한 일 생겼어 그래서 내가 뭐지 뭐지 그 상태로 그... 그 상태로 알죠? 어떤 상태인지 그 상태로 문 열었어 다들 문 앞에서 생일 이렇게 들고 Happy birthday Let's replay it Okay, replay 해 줄게요 만약에 화장실 이렇게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아요 내가 담아요 이렇게 잡아요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이다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 문 여기 있지 문 문 여기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아 텐 바디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빨리 문 열고 Happy birthday 바로 문 닫아요 맞아 바로 문 닫았어요 깜짝 놀라서 바로 문 닫고 다음에 닫 구님 뭐지?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열까 그냥 누카스 되게 세게 그래서 그냥 아 될 수 없다 문 열고 그 상태로 그냥 Happy birthday to you Make a wish 진짜 이렇게 했어 진짜 이렇게 했어 진짜 그렇게 했어요 아 근데 진짜 감사합니다 나한테 오늘의 생일에 생일에 헨리는 저 우리 방에서 새로운 큰 책상 하나 썼어요 그래서 헨리 헨리가 좋은 의자 하나 선물해 주고 양양 아직 선물해 주지 않았고 와 양양 그렇게 예쁘게 해주는데 아 진짜 아 아니 아 아 아 아 이거 조심해 그 그거 어떻게 불러요? 그 와이린 만약에 음악 연습할 때 그 앞에 노트 노트 넣는 스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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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선물해 주고 쿠니 그 호랑이 아 호랑이인가? 호랑이 그 예쁜 팩에 하나 선물해 주고 우리 마크 청바지 진짜 예쁜 정화 해줬어 양양 양양 다음에 윈윈 윈윈이랑 헨리 같이 선물해 줬어요 그 의자 세운 일자 네 양양 하자 공카의 소양 소양 리우 네 이럴 때만 하고 숙소에서 그냥 뭐 머리 때리고 아니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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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선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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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간다? 아 바이바이 어디 가? 맛있어 이따 가야 되지 형이 형 이따 하고 갈게 오케이 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뭐 늦었지만 생일 해주는 뭐 카페 뷰 버트 다 진짜 너무 예쁘게 잘 봤습니다 여동생이 다 보내주고 제가 다 봤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뭘 쓸까 여러분 요즘 어떻게 잘 잘 치네요 감기도 진짜 조심해요 마스크 맨날 끼고 그러면 항상 핸 뭐지? 알코올 스프레이 핸 스프레이 갖고 다녀요 저 진짜 맨날 하고 있어 뭐 있을까? 그래서 요즘 웨이비도 되게 바쁘게 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오늘 나가고 있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근데 지금 다들 집에 있는 건가요? 오늘 뭐 오늘 뭐 오늘 날씨가 오늘 날씨가 오늘 날씨가 오늘 날씨가 포기 stinky 요즘 귀걸이 하기가 너무 귀찮아서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 번에 딱 맘 드는 거 딱 하고 일주 동안 계속 하고 다음에 rent辦法 ολ hav 요즘 제가 제가 자주 듣고 있는 노래 하나 추천해줄까요? 네 저도 건강 잘 챙기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저 강합니다 저 지금 지금 쉬고 있어요 그 노래 어디지? 이따가 들려주는 노래는 그 가수 이름은 Puma Blue? 아마 제목은 Want Me인 것 같아요 잠깐만요 못 찾고 있어 왜? 없어졌어 어디지? 어디지? 못 찾았어 Puma Blue? 맞아 요즘 이 노래 너무 좋아 요즘 Puma Blue?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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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친구들 킷킷 봤어요. 와 전이 진짜 너무 멋있게 나왔네. 전이 너무.. 와 이번 너무 잘생겼어. 또 우리 막리 마지막에 그.. 뭐지? 박싱하는 거 너무 멋있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dass I guess I I used This is my favorite jacket I got this in Japan I think in Osaka though Because we went there For vacation Just for one day And I went out with Henry Walking around shopping And then I got this 스웨터, not sweater, like a jacket. 네, 보여요. 안녕하십니까. I wouldn't slip up every time that I hear your voice. No, it doesn't work. I don't want to sing this song. I don't want to sing this song. I'm not singing this song. Japanese? Because I'm a little bit nervous. I'm not going to speak English and English. I don't have the language to speak English. So it's time to start again. So I'm going to show up every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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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I need toelnish it. So I'm even watching it. I only want to speak English through my mouth. We should be able to listen to English through my mouth. 그림도 밤에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언어도 시간 틈틈이 계속 영상이나 그런 것도 많이 보고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그 그 꽂히는 그 드라마인데 이태원 클래스 진짜 너무 재밌어 요즘 우리 숙소 멤버들 다 같이 보고 그 밤에 그 저녁 식사할 때 다 앉아서 얘기도 하고 와 이거 봤어 그 장면 너무 좋아 이 캐릭터 너무 좋다 재밌어 네 지금 다 나이 났어요 우리 숙소에 여러분도 진짜 요즘 재밌는 거 있으면 저 알려주세요 저도 좀 올해 좀 새로운 거 많이 해보려고요 자기를 더 알아가기 위해서 맞는 거를 도전해야 될 것 같아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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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아 아 맞아 요즘 나갈 때마다 꼭 마스크 많이 끼고 다녀요 제가 요즘 진짜 엄청 이것도 있고 마스크도 끼고 이것도 갖고 다니고 그 이거 영화 뭐지? 제가 기억나는데 한 같이 활동하면서 딸은 뭐 해외에도 많이 돌아다니고 그 시간 날 때마다 또 여행하고 하면 매니저 형이도 사진 찍어주고 너무 좋아 그래서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프랑스 가는데 너무 예쁘고 우리 그 하이프 타워 루카스 형 아침에 시간 되니까 여기 자 타고 가서 사진 찍고 다음에 하나는 제가 이름 기억 안 나는데 이렇게 The Museum이라고 들었는데 모양이 풀밑같이 생겼어요 건물 여기 너무 예쁘고 하이하이 우리 매니저 형 같이 라이브 하시죠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빨리 와요? 형 왜? 빨리 와요? 형 본다 형 본다 형 본다 됐어 지금 가야 되는 거죠? 이제 쓸쓸? 일단 제가 하고 바로 끝나고 바로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어 제가 가야 돼요 이젠 빠이빠이 다음에 시간 되면 또 봐요 빠이빠이 감기 조심히 하시고요 밥도 잘 챙겨 먹고 꼭 하루 맨날 맨날 이렇게 행사니 사이 세트하고 잘 때 요 따뜻하게 입고 자요 빠이빠이 이거 끝날 때 진짜 항상 어디지 빠이빠이 빠이빠이 그럼 그럼 감사합니다.